이번 시간에는 지도서비스에서 알아볼 건데요. 현재 이 지도서비스는 아주 뜨거운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경합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는 그 지도서비스 중에 다음 지도서비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이 수업에 링크를 제가 해놨어요. 여기 있는 다음 지도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 지도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다음 지도서비스고요. 다음 지도서비스는 크게 4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특정한 지역을 검색하는 지도검색, 또 하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로, 또 가격,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버스는 버스 번호 또는 버스 정류장 별로 버스나 정류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하철 로선은 지하철 로선도입니다.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지도검색을 살펴보면 화면이 크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검색창 있죠? 이 검색창에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 왼쪽에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실제로 지도가 보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신사동이라고 검색해볼게요. 신사동,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아니면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주소별로 강남구 신사동인지 관악구 신사동인지 은평구 신사동인지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장소는 이 신사동이라고 하는, 신사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당, 아니 그 위치나 아니면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가지 장소도 있잖아요. 식당이 됐건 주유소가 됐건, 관공소가 됐건 그런 것들에 대한 장소별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검색 결과 보시면, A, B, C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A는 지도상에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 있죠? 이 A가 바로 이 델리 하인즈버그라는 거고요. 컴퓨터 수리냐 신사동 AS센터라고 하는 B는 이 지도상에서 이곳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풍선은 우리가 PIN이라고 하는데요. 이 PIN은 이 지도상에 있는 PIN과 대응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검색 결과 중에 여러분이 찾는 게, 예를 들면 현대고등학교라고 치죠.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검색을 하면, 자, 전국에 현대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된 거죠. 축소가 된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현대고등학교는 여기 검색결과를 보고서 찾던지, 아니면 본인이 지역을 보시고, 아, 여기 있는 게 현대고등학교구나. 라고 해서 거기 있는 걸 찾던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고등학교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서 클릭을 하시면 그 현대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도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마우스 포인트 있죠?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 손바닥을 지도에다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떼시면 안됩니다.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의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를 휠이라고 하는데 이 휠을 움직이시면 지도를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축소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게 줌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확대와 축소의 기능입니다. 여기 더하기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확대가 되고요. 자, 밑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거리, 동, 시, 군, 도, 전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축소를, 축소 범위를 전국으로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보이고요. 그리고 동으로 하면 동 단위로 지도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지역을 열람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줌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지도가 있고 스카이뷰가 있습니다. 자, 스카이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스카이뷰를 눌렀더니 이 지도에 대한 위성사진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사로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게 이 스카이뷰 기능이고요. 자, 한번 축소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전체의 지도가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이죠? 예, 이거 엄청 세상 좋아졌죠? 저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뷰가 되고요. 다시 지도로 하면 스카이뷰는 위성사진이었다면 지도는 실제로 그런 어떤 이 현실에서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 중요한 노선이나 아니면 지도의 어떤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도고 그리고 실제 모습을 보는 게 스카이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교통정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진한 선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의 교통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축소해보면 자, 우리나라 전체의 주요한 도로의 교통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통상황이 어떠냐면 자, 여기 보시면 녹색은 원활이고요. 붉은색은 정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원활한 상태죠. 근데 이게 추석 때나 설과 같은 명절이면 전체가 울긋불긋해집니다.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정체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시면 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구간은 현재 차가 밀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서행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황색은 지체되고 있다는 거고 붉은색은 요기가 아주 꽉 막혀 있다는 얘기에요.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도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요기 위에 보시면 중요한 거점마다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요 카메라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을 하시면 그 지역의 현재 상태를 카메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기 지정한 부분을 카메라로 봐서 현재 실제로 도로 상황이 어떤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로드뷰와 스토어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로드뷰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로드뷰를 누르면 뭔가 파래지죠? 요거는 뭐냐면 현재 이 로드뷰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들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을지로 주민센터 앞에 있는 길을 실제로 보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떼시면 안되고요. 요렇게 움직여서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정한 그곳에 실제 도로 상황, 도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드뷰라는 겁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를 이 지도 위에다가 화면 위에 올려놓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드래그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줄이 이렇게 나있죠? 이게 요 줄을 따라서 이 도로 상황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이 없는 곳은 사실 이 다음 지도 서비스가 사진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 여기 지도 끝에 보시면 여기 멀리 보이는 요 부분 있죠? 이 소실점이라고 하는 부분 저기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클릭하면 전진하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고등학교에 제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현대고등학교 를 클릭해서 찾은 다음에 검색하면 이 검색 결과에 이렇게 핀이 나오죠? 이 핀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그만 창이 뜹니다. 그럼 그 창에 옆에 보시면 아까 로드 뷰의 이 아이콘 있죠? 이 버튼이랑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위치 근처에 로드 뷰의 사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있다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대고등학교를 검색해 주는데 보여주는데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곳이 이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대고등학교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고급 검색 기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신사동을 검색을 해요. 신사동 그러면 신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범위가 꽤 큽니다. 이렇게 이 정도 범위가 되죠. 그럼 이 지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치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현재 지도 내 검색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 포인트를 사각형에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검색 결과를 지우고 여기다가 치과라고 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 안에서 치과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아이고 자 지도를 이렇게 축소한 다음에 여기서 치과를 검색하시면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범위 안에서 치과들을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지도 내 검색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지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길찾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